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성만 의원께 주목하는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어제 검찰 기소가 있었습니다. 어제 검찰이 기소했죠. 구속 기소를 했죠.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효, 관련해서 민주당 탈당하셨고, 또 이제 선거 극면인데 복당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거고, 총선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거고, 상당히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4월 12일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국회에서 기각되고, 두 번째는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그게 8월 4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보통 불구속 기소를 2, 3주내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한 8월쯤 해야 되는데 한 6개월 동안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4월 10일 치루어지는 총선을 겨냥을 해서 저에게 어떤 이미지를 좀 깎아 내리고, 어떻게 보면 외부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 검찰의 행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번 주 월요일 날, 2월 5일 날 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도 하고, 이왕 출마하는 김에 제가 저희 당에서 당시에 좀, 우리 당이 좀 시끄럽고 돈봉투 문제로 좀 어려움을 처하니 좀 탈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공고를 받아들여서 탈당을 했고, 또 유의미한 판결을 받으면 돌아올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탈당하고 유의미한 판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5일 날 출마 선언과 함께 복당 신청도 같이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 불구속 기소가 되는 바람에 그때 아마 복당 여부를 좀 심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당 여부는 일단 좀 보류를 하고 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결정하는 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당 여부는 지금 이렇게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것 같아요.